아우, 달다, 술이. 내가 마시지 말까 봐. 너 데려다 줘야지. 응, 같이 마셔. 응, 응. 나 어제도 너 못 데려다 줬잖아. 혼자 술 먹어. 그게 뭐가 중요해? 남자가 여자 집에 바래다 줘야 돼? 좋아하는 여자 데려다 주는 것도 재미있지. 나 오늘 꼭 집에 들어가야 돼? 막 갈 수도 있는데. 웃기고 있네, 맨날 말로만. 저기, 당신 지금 당신보다 세네 살 어린 여자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. 내가 성숙해서 대학교 다닐 때 나보다 두 학년 아래 남자들이 나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대해줬는데. 그래서? 나의 어린 남자를 사귄 적이 없어 내가, 시시해서. 시시해서? 남자 안 갖고. 남자 안 갖고, 또? 아니, 나보다 나이 많아서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네? 빨리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쁘니까 엄마였는지 불안한 거지. 엄마 말 잘 듣나 봐? 잘 들었지. 딱히 안 들을 일도 없는 인생이었지. 지금부터 안 들을 기세는? 엄마도? 왜? 엄마도 내 말 안 들어? 그, 그 뭔 소리야. 웃으니까 귀엽다? 동생 취급하지 마. 뭐 주방에서는 내가 꼼짝 못 하잖아.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씁이고. 그러고 보니까 가끔씩 보면 주방 식구들이랑 더 친한 것 같더라 나보다? 질, 질투나? 어, 질투나. 아니, 티내면 좀 그렇잖아. 당분간 우리 연애도 주방 식구들 몰래하자. 모르게? 응. 싫은데? 안 돼. 아니, 몰래 연애하는 게 더 짜릿하잖아. 짜릿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나 그런 거 안 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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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안 해, 나는. 일에 방해될 정도로 어? 주방에서 티내겠다는 것도 아니고. 그냥 툭 다어놓고 당당하게 만나겠다는 건데 그걸 왜 몰래 해? 죄 잤어? 아휴. 집에 갈래? 앉아. 머리가 터질 것 같아. 몰래 하자. 그래, 몰래 해. 웃는 거 보소. 응. 내가 몰래 몰래 잘해줄게. 자, 마시자. 마셔. 응? 나를 바래다 줘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말고. 응? 바래다 줄 거야. 응. 응, 나도 고집 있어. 알아. 나 숨겨서 뭐하게?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. 잠시라도 내가 혼자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너 다 가고 싶은 거니까. yeter. 내가 너 넌, 네가 내. 올라오는 너의 음료라고 내가 할때 마시기 할게. 응. 응.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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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